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이용진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온도 지휘하는 그렇지! 그런 모습 좋아요. 저쪽도 정면도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따뜻한 정말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용진씨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시선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갈까요? 네, 정말 사랑스럽죠? 오늘 화이트 여신인데요. 왼쪽 끝쪽 시선 봐주시고 오른쪽 끝까지 좋아요. 오늘 포즈를 한 8개 정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아, 슈퍼노바에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자 은지씨 다 좋은데 스킬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초씩 멈춰주셔야 돼요. 네, 네, 정면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수사단의 모습도 보여주시겠어요? 시선이 안배하는 모습 좀 보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무서운 집중력과 빠른 두뇌 회전으로 사건의 핵심적인 단서를 찾아낸다는 헤리씨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끝, 정면 서서히 그리고 왼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만의 멋진 활약을 선보여줄 우리 김도훈 배우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쪽까지 한번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후회해야 할 텐데요. 자, 왼쪽 끝 쪽. 아, 좋습니다. 오른쪽 끝. 왼쪽 끝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리나씨 활약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트 한번. 네, 역시 왼쪽 끝부터 시선, 왼쪽 끝부터 하트를 정면,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까지. 자, 마지막으로 수사단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모든 걸 추리해내겠다. 지금 좋아요. 이겨내세요. 자, 불끝, 왼쪽 끝, 정면.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리나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손 인사 좋습니다. 정면. 도은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끝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포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하트부터 가볼까요? 하트, 하트. 네, 우리 은지씨 얼굴 안 가리게 살짝만 하트 내려주시고. 네, 좋아요. 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도은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 끝쪽. 자, 이번에는 수사. 아, 좋아요. 아, 지금 신스틸러 김도은. 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 은지씨가 무빙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 끝 자 이렇게 되면 자유포즈 한번 가볼게요 자 자유포즈 하나 둘 셋 자 정면 왼쪽 끝 왼쪽 끝 쪽을 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 쪽을 봐주세요 아 완벽합니다 미스터리 수사단 화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